네, 변곡점을 맞이한 5월 증시의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전매매 최고수의 길로 오전장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 이 종목 전문가가 지금 5월 변곡점 시장 전략 파트2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변곡점을 대비할 때 놓치면 후회할 명강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SY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4,15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네, 4,950원 매수가가 좀 아쉬우시네요. 네. 네, 손실이 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모멘텀을 갖고 있죠? 7개월 전에 매입했습니다. 아, 예, 예. 3개월 전에 매입을 하셔서 손실을 보셨지만 7개월 전. 아, 7개월 전에 매입을 하셔서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요. 죄송합니다. 네, 매입을 하셨지만 지금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 손실을 줄여나가고 계시고요. SY 전략에서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요. 네. 어, 너무 고점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쯤 매수가 이상 가가지고 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쯤 팔아야 할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질문 주신 만큼 저희가 명쾌하게 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21일부터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포럼까지 열리면서 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손실 더 극복하실 수 있으실지 전략 주시죠. 자, 항상 주식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죠. 나는 원래 뭐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은 안 좋아하는데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혹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를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3천 원도 붕괴를 시켰으니까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주식은 장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셔야지 비쌀 때 사서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를 찾는 거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때 매수를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얘기는 나오는 것들이 좀 있죠. 지금 1300조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이 일단락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하고 포탄 계속 날아다니는데 지금 들어가서 쥐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 분위기도 조금 심해지고 있죠. 푸틴의 오른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핵전쟁까지 운운하면서 그러는데요. 핵전쟁은 나아질 않더라도 일단 지금 러시아 쪽에서 상당히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푸틴이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자랑을 하던 킨자리라는 극총속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게 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막혀서 요격이 됐습니다. 이 러시아 쪽에서 얘기하기는 이 킨자른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미사일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그게 물 건너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예민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 그런 국면은 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게 전쟁이 좀 마무리되고 그런 국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아무래도 올여름은 좀 넘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산부토건 같은 거는 직접 MOU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틀 연속 상한가도 막 가고 그랬지만요. 이 SYE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떠서 시작하면 계속 음선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분차트를 놓고 한번 볼까요? 30분 봉을 놓고 보시면 이쪽에서도 올라서 시작했다가 하루 종일 빼고 뭐 여기서 좀 들어올렸다가 또 올라서 시작했다가 하루 종일 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강 관련주들은 테마 쪽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짧은 시간 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게 때 그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그쪽에서 또 뭐 MOU라도 한 건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이 SYE 패널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죠. 자,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면서 음선이 계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쪽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뭐 여기서 물린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물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물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야, 올라왔네. 내가 다시는 이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팔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계속 매물은 좀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들까지 단기간에 좀 올라오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언제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여름 좀 지나면 그때는 전쟁이 조금 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그때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목표가를 좀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가을까지 가서 그때 전쟁이 좀 완화된다라는 휴전 분위기로 간다거나 그런 분위기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뭐 그때는 정고점이 있는 수준 그러니까 뭐 5,390원 정도예요. 이 정도가, 이 정도까지는 일단 뭐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뭐 또 그때 당시 또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저 5,3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휴전됐을 때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목표가 5,300원. 다만 전제 조건은 휴전입니다.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기보다도 시간이 중요하니까 약간이라도 근접했을 때 팔고 싶습니다. 네. 아마 올 여름에 이분께서 그래도 그동안 기회비용이 있었던 걸 복구하고 싶으신 그런 결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정리를 하신다면 얼마선이 좋을까요? 단기간에 정리한다면 내일 바로 파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음선이 이렇게 좀 발생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극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도 뭐 갭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해서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강한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보시고 이 부분이 내일은 오늘 뭐 거래량 확 줄은 부분들 이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라도 거래량이 만약에 확 붙으면 이게 거래량 붙으면서 아침에 양산을 좀 뽑으면요. 그때는 가능 그때는 뭐 조금 저 엊그저께 저 어제 좀 시가 부분들 이 정도가 한 4,100원 정도 수준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이상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자 뭐 이거는 뭐 한 가격대는 뭐 그렇게 조금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안타까워서 저라도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4,100원대 정도 그 이상 정도에서는 단기로 보신다라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곧바로 혹은 4,500원 선까지 전략을 세웁니다. 시청자님. 한마디 좀 드리고요. 여보세요. 네. 11만 7,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분할 매도 해야 할지 아니면은 전부 다 치유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정리 아 11만주면 꽤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뭐 이게 거래량 자체는 매도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그 정도의 거래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테마주들이 그렇게 크게 오래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전쟁이 거세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건 얘기 이런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기간으로는 전쟁이 좀 거세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전투기도 더 지원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포탄 지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엮여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쟁이 좀 거세진다면 그렇게 강한 탄력은 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정리하실 생각이면 전부 다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SY 오늘 10일 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그간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던 종목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타고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더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휴전이라는 종전이라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름까지는 좀 확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전 결정된다면 5,300원 목표가 아니라면 내일 곧바로 매도 의견 제시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와주셨는데요. 리스본에 살고 계십니까? 네 시청자님. 백수왕님께서 콜마 B&H를 보유 중이세요. 매수가가 2만 8천 원이신데 비중이 50%시고요. 물 타다 보니 비중 50%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렇게 열심히 단가를 낮추셔서 그래도 20% 정도 손실로 좀 손실을 많이 줄이셨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대응해 주시죠. 전략 주시죠. 근데 이게 손실율로 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실 금액은 아마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만 1,400원 정도면 위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물을 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예를 들어서 25%, 25%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천만 원 손해를 봤다라면 지금은 천만 원보다는 손실 금액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물물이라는 거는 물 타는 거는 정말로 주의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30%를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을 50%씩 이렇게 실으시려면 사실 이 종목 상담이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 회사 식당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 정도로 알기 전까지는 비중은 50%씩 이렇게 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종 자체도 좀 그렇죠. 이 콜마비엔에이치가 화장품 쪽 이런 쪽 매출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또 중국 쪽에서도 지금 때아닌 코로나가 되게 또 유행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6월 말 정도까지는 6천만 명 수준 그 정도로 코로나가 감염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워낙 좀 많이 하락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지금 있는 가격대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그런 거는 있는 자리예요. 보시면 여기 전자점이 2만 650원 정도 있는데요. 지금 뭐 거기서 조금 그 근처까지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게 그렇게 크게 강한 반등이 나오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2만 3천 원대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이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만 3천 원대 정도에서 비중으로 한 30% 정도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다 그냥 팔고 그냥 다른 쪽에서 하겠어요. 그런데 물을 타셨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실 것 같으니까 2만 3천 원대 근처에서는 뭐 한 30% 정도 덜어내시고 20% 정도만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2만 650원 이 가격은 생명선입니다. 10월 달에 찍은 자리. 오늘 신적가 기록한 종목이 내일 또다시 신적가를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2만 650원을 붕괴시킨다라면 그때는 좀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화장품 매출은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식 보고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의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 상승 제한적일 것으로 이재필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실폭이 줄어드셨어도 손실 금액이 늘어났을 수 있는 이 종목 비중 확대는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만 3천원에서 비중 절반 이상 축소, 손절가는 2만 650원 이탈 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한국내화요. 네. 한국내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650원에 100%요. 네. 100% 실어주셨습니다. 네. 이전 시청자분 50% 실으셔서 약간 좀 내용 나왔거든요. 100% 실어주신 시청자님께서 확신 가지고 해주신 건가요? 네. 네. 손실 구간에 놓여 계시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수익도 보셨어요. 한순간에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이거를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몰라서요. 손절가당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고점 5천원 부근 가셨어도 10%가 안 되는 수익이셨을 텐데요. 목표가 궁금해하십니다. 한국내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지 조언 주시죠. 최근에 히토류 관련해서 그렇게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한국내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비중 100%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다행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쪽은 조금씩 이렇게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1분기의 실적은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액은 좀 늘었어요. 매출액은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12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 실적을 보고 한다면 이거는 좀 살 수가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모멘텀이라는 게 좀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 그러면 미국 쪽하고 중국 쪽 이쪽이 좀 서로 많이 싸우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좀 했죠. 마이크론 제품 수입 안 한다. 뭐 이렇게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중국 쪽이 조금 실수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냐 하면 또 뭐 동맹들 우리나라까지 끌어들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동맹들하고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하고 관계가 G7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하고 관계가 뭐 그렇게 좀 있으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있다가 중국이 마이크론 수입 금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속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지금 중국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뭐 자신들이 패권국인데 거기에 도전하는 나라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할 거 없이 중국 때리기는 때려야 된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선거도 내년이면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점점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좀 모멘텀들이 발생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여기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4,900원대 정도 4,650원대 매수하셨는데요. 자 거기가 여기 주봉 보시게 되면 2021년도 그때 찍었던 자리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자 거기서 고점 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 자리는 뭐 지금 그렇게 좀 만만한 그렇게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100%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매수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오시면요. 한 70%는 덜어내십시오. 자 한국내아만 주식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주식 2,000몇백 개 종목이 있습니다. 꼭 이거 여기서만 벌어야 돈은 아닌 거니까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대 그쯤에서 70%는 덜어내시고요. 뭐 한 30% 정도는 내년 뭐 이렇게 되면 좀 더 거세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 정도는 뭐 좀 이렇게 길게 들고 가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서 70% 정도는 덜어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30% 비중은 내년까지 봤을 때 얼마 가능할까요? 일단 뭐 5,000원대 이상 정도 여기는 지금 상당히 좀 뚫기가 어려운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한 내년 정도가 되면 실적 지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이 2, 3분기 4분기 이렇게 증가가 돼서 내년에 내년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 전년도보다 실적이 증가됐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작년에 105억 정도가 났는데 올해 온기로 105억 이상은 최소한 105억 이상은 넘겨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넘겼을 때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상 최고가는 1만 800원이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여기 삐죽삐죽하게 좀 찍으면서 왔다 갔다 한 자리가 있죠. 이 자리는 6,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가 되니까요. 실적이 올라왔을 때 상승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6,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기다려보는 거 그렇게 덜어내시고 난 다음입니다. 나머지 물량만 그렇게 한번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조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 내화입니다. 히토리오 관련주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히토리오 대신해서 쓴다고 하는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시장에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미중 갈등이 재부각되고 있고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멘텀 살아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소식에는 공화당의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플로리다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내화 같은 경우는 매수가 근처 내에서 70%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30%는 내년까지 실적이 개선된다면 6,000원 중반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땅거지님이신데요. 오늘 덴티움 15만 7,700원에 5% 들어가 봤습니다. 딱 오늘 종가시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땅거지님의 덴티움 전략 세워주시죠. 덴티움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덴티움 치과 쪽이요. 이런 쪽은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1959년부터 1971년생까지 100만 명 이상씩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5년생이 98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72년생부터도 90만만 명씩은 꾸준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나이가 됐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 쪽 이런 쪽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정책적으로도 치과 의료 기자재들, 치과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그런 쪽을 입찰을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량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격 자체도 우리나라 업체들은 원래 좀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보다 좀 더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치과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특이한 산업이에요. 뭐냐 하면 치과를 졸업을 했다고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 치과를 치대를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그 임플란트를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 80% 이상 된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작습니다. 30%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치과 의사들을 우리나라 업체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이런 기업들이 먼저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던 털을 잡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HTS 주식 하시는데 키움증권 HTS 쓰다가 미래세증권 HTS 쓰면 굉장히 낯설어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에 익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많이 성장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섹터니까 그렇게 크게 몰이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참기도 잘 참으셨네요. 17만 원 갔을 때 이때 좀 유혹을 느끼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이 5%시니까 이 부분도 잘 하신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가다 보면 크게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크게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급등을 할 때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횡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덴티움 같은 경우도 밑에서 보면 지금 올해 초보다 올해 초에 10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고점 기준으로 따지면 한 70% 올랐고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57% 정도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5% 들어가셨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배열 상태죠. 이 정배열 상태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좀 21,2평선을 깨고 62평선 근처 정도까지 오면 거기가 거의 뭐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만 보유를 하시고요. 22평선이 만약에 깨지고 62평선 근처, 62평선이 지금 현재는 14만 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일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올라오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62평선 근처 정도에서는 또 5%를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또 시장 분위기가 되게 안 좋으면 뭐 그것도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차곡차곡 사기 좋게, 분할 매수하기 좋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래는 122평선이 있는데 그 가격대는 12만 원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쯤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시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잡을까요? 일단 이런 거는 목표가는 그렇게 지금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위로 천장이 뚫린 주식은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설정해서 지금 목표가 들여봤자 뭐 20, 30% 이 정도밖에 더 들이겠습니까? 저는 근데 계속해서 커 나간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너무 막연한 것 같고요. 계속 매수하셔서 일단 좀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해 주셨다고 합니다. 땅꺼지님의 덴티움 임플란트 국내 인구 구조를 봤을 때 구조적 성장주 중국 모멘텀까지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61선, 121선 내려올 때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신고가 잡으시고 추세 따라 갈 수 있도록 계속 121선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쭉 가시면 좋겠다는 종목으로 판단 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저점 풀매수님이신데요. 롯데정밀화학을 8만 2천원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6만원 선 아래, 소폭 아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분께서도 손실이 좀 있으신데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쪽 화학 업종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예전에 굉장히 좀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오기 전에는 진짜로 제일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원래 이게 삼성그룹에 있었어요. 이게 삼성그룹에 있었는데 국가로 헌납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좀 거치다가 롯데정밀화학까지 온 기업인데요. 이거는 과거에는 비료사업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비료사업 같은 것들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수소하고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어요.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지금 수입을 해서 수소를 쓴다고 전부 다 이거를 액화수소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그렇게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롯데정밀화학이 가장 좀 잘 반응하는 거는 암모니아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가장 잘 반응을 하는데요. 거의 우리나라 암모니아 유통산업의 대부분을 이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그렇죠. 지금 이때 2021년도 그리고 2022년 초까지 지금 이때 수소 관련해서 상당히 좀 모멘텀들이 있었던 그런 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소 관련되는 얘기들도 조금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은 등한시 하더라도 수소 쪽은 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 수소를 거의 그렇게 만들죠.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떼내고 수소를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쪽도 이건 블루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운반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이 롯데정밀화 같은 경우는 좀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가 굉장히 좀 적게 나옵니다. 작년에 반토막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추세를 형성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모멘텀을 기다려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8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 8만 2천 원이라는 가격이 가기까지 가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죠. 수소가 확 이렇게 부각이 되든가 아니면 경기가 살아나든가 그런데 이 경기 회복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내년 이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경기가 좀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서 내년 이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약간 위에서는 한 8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8만 2천 원에서 지금까지 오셨다라면 손절은 안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내년 이후까지 기다리셨다가 한 8만 5천 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 팔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수소 바람이 불거나 경기가 회복돼야 하는 주식 내년 이후에 목표가 8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한솔 테크닉스요. 네 매수값 비중 얼마십니까? 네 7120원이요. 네 비중은 얼마시죠? 네 40%요. 오늘 종가가 7150원 기록하면서 소폭 수익 구간이십니다. 시청자님. 네. 네 궁금하신 점은요? 아 궁금한 거는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란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상승 추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목표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 한솔 테크닉스도 페라이트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이죠. 그래서 5월 3일 날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페라이트가 얘기가 나오면 좀 반응을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한솔 테크닉스는 아까하고 조금 다른 게 한솔 테크닉스는 실적 부분들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작년에 551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올해 68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22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자 주가 자체가 좀 싸다 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뭐 대마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실적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뭐 추세가 지금 좀 돌아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갭으로 저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단계 정도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고점 이 자리는 조금 길게 보면 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저항선을 설정을 해보면 일단 이 정도 9천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들고 가시고요. 다만 시청자님 비중 40%는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오면 8천 원대 8천 원 정도 근처 정도가 되게 되면 한 20%는 덜어내세요. 한 20%는 8천 원대 정도에서 덜어내시고 그 나머지는 한 9천 원대 중반 정도까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페라이트 관련 주면서 실적 증가 추세에 놓여있는 종목입니다. 1차 목표가 8천 원 내외에서 비중 절반 줄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9천 원 선 중반까지 보유하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내일 시장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좋았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있을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도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 빅테크하고 관련이 좀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는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부채한도죠. 그런데 이 부채한도가 합의가 되는 거는 합의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된다라면요.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1,300억 정도 예산 삭감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산업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삭감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 세액공제도 이제는 해주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산 삭감하는 거 대신에 세금을 더 걷어서 하겠다라고 충당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부자 증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퍼리치들한테 돈을 더 걷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부채한도 합의 후에는 만사형통일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미국 재무부 쪽에서는 채권 발행을 못했어요. 그냥 패드에 개설해놓은 그 통장에서 돈이 있는 거 그걸 계속 빼서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한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는 시장의 환호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가 지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미국이 또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생시장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명인들여 붙기에서 조정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파생시장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옵션 쪽 개인들 콜 매수가 많아서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도한 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지금 한 9천 개 약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즉석 뭐냐 하면 여기서 오늘 매도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했던 거를 그냥 청산을 한 차익 실현을 한 그 정도 수준이지 아래로 시장을 보면서 매도를 친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오늘로써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내일까지도 만약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이어지고 미결제 약정 부분들이 늘어난다면 이거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선물 시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되게 어려우시면 그 부분만 보셔도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콜 옵션을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 일단 그 부분이라도 꼭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6월 초에 행사가 좀 있죠. 미국에 바이오 USA가 있고 그 다음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도 오늘 좀 조정을 받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추가 조정이 있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6월 5일부터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VR기기 이런 것들 좀 선보일 거고요. 신제품을 좀 선보일 테니까 애플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현금을 유지해 나가면서 좀 관망하자는 의견이신가요? 그 얘기는 전해부터 계속 드렸다는 얘기인데요. 4월 달에도 이쪽 뭐 저 에코프로다 뭐 이런 쪽들이요.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랬어요. 종목 상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싫었었거든요. 그때가 고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좀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부터 좀 잘 보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 내용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빅테크 호조와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불확실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예산 추이라든지 미국의 국채 발행 이슈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내일 외국인 미결제학전을 동반하는 선물 매도가 나타난 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으로 바이오와 애플 관련주 VR 관련한 이벤트가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부각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9시내에도 종목 진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나만 믿고 따라와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장마감하고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